5월 6일날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 문바들이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줄여서 문 나 땡 주요 부분을 살펴보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쓴 칼럼이지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쑥 빼놓은 그런 칼럼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상에는 항상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으로 보지만 때로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필승 전략입니다. 김창균 논설 주간의 주장입니다. 호남을 고정표바수로 하는 민주당에는 대성필승 공식이 있다. 호남에서 90%를 득표하고 수도권에서 55%포인트 이상을 이기고 그리고 부산과 경남권의 열세를 4대6 정도로 막는 것이다. 그래야 영남 인구가 호남의 2.5배인 구조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1997년도 김대중, 2002년도 노무현은 이 공식에 따라서 2%포인트 차 내외 신성을 거뒀다. 저의 해설은 그것은 과거에 통했던 승리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력적인 필승 도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김창균 논설 주간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과 출신들이 숫자에 좀 약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분석 결과를 숫자나 분포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좋은 칼럼이지만 꼭 들어가야 될 핵심 포인트가 빠져있는 그런 칼럼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 김창균 논설 주간의 주장입니다.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조폭 집단 그대로다. 문재인 보스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한다. 조금이라도 튀는 소리를 내면 골목으로 끌려 나가서 흠한 꼴을 당한다. 군기반제약 노려수라는 친문 강경파 규모는 얼마나 될까? 청와대 게시판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인원을 보면 대략 침작할 수 있다. 작년 말 추미애 법무장관을 재신임에 달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왔다. 정상적인 내 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42만 명이 지지했다. 이른바 대가리가 깨져도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대깨문들이다. 여러 아이디어로 중복 서명이 가능한 만큼 많아야 전체 유권자의 1%를 밑돈다. 집권당은 이 한줌 문바들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으며 시들어가고 있다. 저의 해설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문바들의 광폭행진이나 질주가 민주당을 고사시키고 정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사멸시킬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방에 성부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류의 관전 포인트뿐만 아니라 비주류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볼 수 있어야 균행된 전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윤나땡과 문나땡의 대결입니다. 윤나땡과 문나땡의 대결입니다. 김창균 논술주관의 주장입니다. 요즘 여건 사람들은 윤나땡이라는 마술 주문을 외우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주면 땡큐를 줄인 말이다. 바로 윤나땡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저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어. 대선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십자포화를 막고 무너진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했다가 쪽박을 찬 생태당 전략 2.0 버진이다. 반면에 야당 사람들은 지금 문나땡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문바들이 지금처럼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문바들이 지금처럼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문나땡이다. 대선을 거저 주워 먹을 수 있다. 대깨문들은 집권당을 살려보려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바이러스 취급하며 일망타진하는 중이다. 문재인 보수를 지키려는 빗나간 충성심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저의 해설은 모든 것은 정상적인 경우로 보는 야당 사람들이라면 문나땡, 문바들이 나대주면 땡큐다를 믿고 낙관론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이긴 게임이다. 왜냐하면 민심이 너무나 이반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을 정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단이자 전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비정상이 있고 세상은 정상적인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비정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세계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그런 가능성에 왜 다들 눈을 감아버리는 것일까? 사람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든 존재이긴 하지만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 세상일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나땡이면 우리가 필성이다. 문나땡이면 우리가 필성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글쎄, 글쎄, 글쎄 이런 대답을 내놓고 싶습니다. 아주 잘 쓰는 칼럼이지만 정말 주목해야 될 특별한 그 무엇을 놓친 그런 칼럼이다. 그리고 이런 칼럼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도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5월 6일 날 방송됐던 70년을 허무는 5년짜리 정권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김해명하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책임진다. 이런 말 우리 정부는 모릅니다. 책임진다. 이런 말 문재인 정부는 모릅니다. 대선 후보들마다 공짜 점심을 약속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정말 귀하고 중요한 그런 단어는 책임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정부 개입주의가 모두 다 책임감의 부재로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들입니다. 무상이나 공짜는 모두 다 책임감의 부재를 뜻합니다. 책임감의 부재는 곧바로 자원의 낭비와 도덕적 해의와 무임성차를 낳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위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이론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또 조직 차원, 국가 차원에서 책임감의 복원을 위한 그런 정책, 제도 그리고 또 사람들의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저물게 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그 자체가 생존과 그리고 번영의 길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맹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명하님은 현재 공병호TV의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게 되면 저는 간단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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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